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건조 에디터와 저는 시사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건조가 쉬는 시간에 놀랐습니다 라이브로 하는데 편집되어 나온 것과 똑같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프로? 그렇습니다 날 밝을 때 고양이 시선처럼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은 눈을 하고 계속 떠들고 있죠 무슨 비유인가 했더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기 그릇 같은 눈빛을 하고서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도 제가 사실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시사실 처음 만날 때를 떠올려보면 이 사람 한 사람 메이드 하느라 되게 어려웠거든요 가장 적당한 통찰과 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사평론가를 찾으느라 꽤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못 보는 사이에 뺑뺑이 어마어마하게 돌면서 실전 감각도 많이 늘었군요 공이 더 좋아져서 왔어요 지금 거의 챗 GPT처럼 어제 활용을 하셨죠 장난 아닙니다 유료 중에서도 되게 비싼 유료 회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사아저씨하고 자민당의 유력 후보들과 민자당의 유력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양산형 시사 논평 시사아저씨 문다 시사아저씨 문다 파일럿 추가입니다 시사아저씨가 돌아와 있습니다 시사아저씨는 용과 같이 에잇 했어요? 했죠 제가 진심을 담아서 궁금했던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뭐가 재밌어요? 그건 재미없어요 그럼 앞에 건 재밌어? 좀 그거보다는 재밌었어요 나는 그냥 아니 일본의 거리가 저렇게 깨끗하고 이쁜데 일본같이 직접 보지 뭘 아니 심지어 용과 같이 팔은 메인이 일본 거리조차 아니잖아요 하와이죠 그러니까 재미가 두 배로 없어요 물론 뭐 요코하마를 좀 구경할 수도 있긴 있는데 요코하마나 뭐 어딜 가나 다 깨끗하고 라면집이 있는 거 똑같지 뭐 저는 그리고 액션도 저 선택형이고 구식으로 난 선택형 액션 이제 못하거든요 근데 그 키류 형님이 주인공인 시리즈가 재밌었고 원래 주인공 네 왜냐면 이제 키류 형님이 이제 그 엄청 무게 잡는 무슨 뭐 전직 야쿠자처럼 나와서는 황당한 그 정의의 뭐 뭐 사도처럼 스토리를 막 진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삼첨포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일을 자꾸 하면 하고 오지랍 오지랍 서브스토리들을 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러니까요 그런 개그 요소가 웃겨서 이제 하면서 일본에 관광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네 중학생 때 봐도 유치했을 로맨스 스토리들이 서브로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었고 아 그런 것도 있나요 그쵸 지금 와서 험담을 아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저 문학인하고 용과 같이 방송을 했을 때는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나쁜 소리 하기 어려우니까 또 열심히 플레이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각 잡고 해본 제일 이상한 게임이었어 오 이상한 그 이상함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플레이하면서 계속 아 김민아는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지 이러면서 일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냐 방송이 지금 올라오는 오늘 저희는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아 그렇네요 딱 겹치네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제 궁금증을 질문하기 전에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심심하실까봐 민자당 대선후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한 시간짜리 아닌가요? 네 그 둘을 해서 한 시간을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랑 연결돼요 보수 언론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점지하고 준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일본은 어떤지가 잘 모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중앙일보 회장님을 만난 이야기를 헬마하고 저는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캔디데이트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겁니까? 모르죠 그거요 질문 네 네 모른다 상상해보세요 현재까지의 레이스 이 코너의 성격은 마법의 소라구둥 같은 거군요 로봇 3원칙 같은 거예요 옳은 질문을 해야 옳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 언론도 지금 몰라서 너무 고민인 거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다는 게 보수 언론은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망쳐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2019년 20년에 보수 정당의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상상이 불가능했어요 그때의 배움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누굴 준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한두 분인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 보수론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왔으면 지금 대선 후보 풍년이어야죠 한동원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오세원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대선 후보 풍년 안철수도 여전히 있고 동작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선 후보 풍년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수 정권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래 권력하고 현재 권력이 크게 싸움이 나면 적거 제상줄이 부족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죠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그렇다고 미래 권력하고 현재 권력이 똑같으면 그것도 사실은 좀 곤란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이 그 말씀하신 이명 박근혜 사례인데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에 의도된 차별화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야 돼요 물러서야 됩니다 용인을 해줘야 된다 용인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공간을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권력이 권력을 넘겨야 됩니다 넘기는 평화롭게 이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가장 큰 실패는 뭐였죠 첫 번째 보수의 실패 김영삼 이회창 순간이었어요 이회창은 마지막 순간까지 쓰러진 김영삼을 계속 때렸어요 그렇죠 방해가 됩니다 김영삼도 처음에는 이회창한테 공간을 주려고 했으나 뭐라고 말하죠 이 DJ 친구 이러면서 계속 때립니다 김영삼을 실제로 발로 때리고 계세요 그리고 DJ도 때립니다 이 김영삼 친구 이러면서 김영삼도 이회창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불쾌해졌죠 그렇죠 그런 사례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사례는 근데 뭐냐면 한참 싸웠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에 거의 진짜 야 이거는 결단 나겠다 거의 이거는 보수가 분열된다 이 순간까지 싸웠지만 딱 어느 순간에 이명박이 박근혜를 청와대에 부릅니다 불러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요 그렇죠 이명박이 할 일은 공정한 경선관리 김건희가 했을 법한 말을 이명박이 했을 것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느냐 이명박이 어쨌든 표면적으로 약속한 것은 공정한 경선관리 공정한 대선관리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를 인위적으로 막지 않는다 이거 그 다음에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약속해 준 거는 성공한 정권인을 만드는 데 협조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선급기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폭파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박근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명도 바꾸고 박근혜 비대위로 해가지고 새누리가 됩니다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고 완전히 박근혜 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여당을 빨간색이 됩니다 이명박은 그걸 용인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서 차별화는 차별화대로 되고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안 찢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보수가 하나 된 상태에서 뭔가 이명박을 보내줌으로써 정권 재창출이 된 거잖아요 그리하여 박근혜는 결과적으로 보면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권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단 임기가 반 한 점도 안 돌았어요 아직도 아직도요? 네 아직도 반이 안 지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유행하던 게 있죠 DC에서 퇴임 시계라고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안 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찾아보면은 무슨 사이트 있을 거예요 윤석열 퇴임식의 사이트 있을 건데 아 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반한 점도 안 돌았는데 지금 몇 명을 보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준석 보내 안철수 보내 유승민 뭐 시작부터 없어 그렇죠 이젠 한동훈까지 장재원 보냈고 아 뭐 대선주자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아주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 거의 분기야 한 명씩이네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보수의 풀 중에 누가 대선 후보로 나와도 아직 오세훈 얘기 안 했습니다만 누가 대선 후보로 나와도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준석이 범보수의 대선 후보로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래? 그럼 이젠 내가 좀 인정해줘야 이러겠습니까? 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결과적으로 범보수를 아우르는 대선 후보로 나는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을 딱 만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용인하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특검 수용으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 선 넘어오면 적 이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다 적이 돼요 그래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선이 디박 두껍잖아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할 오세훈의 안전지대가 확보되는 거죠 지자체장이라서 특검에 대한 의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지자체장들은 지자체장이라는 위치가 중앙정부하고 척져서 좋은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중앙정부랑 척져서 득이 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 공교로운 일도 아니긴 하지만 지자체장이라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좋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분의 정책적인 칼라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일치한다거나 이런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보수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물론 오세훈의 문제는 따로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건 저희가 올겨월부터 팔 거예요 현안부터 현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치지 않거든요 절대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정권 초기부터 열심히 서포트 했습니다 그렇죠 용산으로 옮기는 일의 관할 지자체장이었으니까 그때 했던 그 단어 기억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용산으로 옮기면 옮기는 작업이 완료되면 이라는 말 대신 오세훈 시장은 청와대의 불통구조가 해소되면 이라는 말을 썼어요 섬세해라 일종의 충성맹세죠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보세요 거의 뭐 윤석열의 아바타 아닙니다 진윤계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홍준표 시장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봐라 이 정도 그게 이제 보수의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의 민심이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이게 있어서 그거랑 의정 갈등 정도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칼날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렇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또 그 얘기 하잖아요 한동훈을 당이 왜 받아줬냐 속도 없다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좀 하나의 또 단서를 얻는 게 아 요거는 그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러왔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좀 해봐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한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대구에 앉아서 천지분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산에 막혀서 안 오거든요 쟤네 원래 친했단 말이야 아무튼 지자체장들의 처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오해를 했네 지자체장들의 처지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 포지션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충돌하지 않는 그런 포지션인데 앞으로 길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딜레마를 결국에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건데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이라고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보수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는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 더더욱이 느끼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나경원과 안철수의 공통점은 뭐였죠? 지금 V0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건 아까 보수의 대선의 방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현 정권으로부터 다른 이미지를 얻어낸 거죠 본인도 모르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게 국회의원 자리 얻는 데 도움이 돼요 정신 차려보니 알고 보면 대선에 당선되는 데도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긴 안다는 거예요 보수 언론도 알고 보수 정당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절대로 부정하고 있는 존재는 대통령과 대통령 위에 있는 어떤 사람 아무튼 특검 넘어오지 마 한동훈은 그러게요 어제 결론을 비슷하게 내버렸네요 한동훈도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어제의 우리의 해석에 따르면 한동훈이 정해진 게 없는 건 조선일보가 아직 스탠스를 못 쳐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했었죠 조선일보 입장에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 특검 받으면 탄핵하면 어떡하지? 탄핵이 싫은데? 그러면 누가 나와도 지는데? 아니 근데 역으로 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결심하면 또 한 배 탈 겁니다 한동훈이 결심하면 근데 한동훈은 이건 또 인간 디테일이죠 한동훈은 결심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둘 중에 어느 쪽은 하여튼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헐 네가 해 헐 네가 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결심해주면 따라가는 스타일이긴 한가요? 한동훈이요? 네 근데 이것도 또 그게 사실은 또 잘 남의 말 안 듣는 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한동훈이 결심해야 됩니다 검사들이 자기 잘나가지고 또 남의 말을 또 100%만 듣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마음이 종하면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 엘리트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결국은 밑에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여러 가지를 다 듣고 자기가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앗 한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이 길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가 조선일보가 가자고 하니까 가야지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건데 지잘난 맛을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안에 한동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일보는 서포트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는 다 수를 내겠죠 조선일보가 조중동에서도 검찰로 정권 재창출은 안 된다는 의견 같은 것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세계일보의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와서 대선주자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조선일보는 만났고 조중동은 공을 들였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번에는 내 말을 잘 듣는 우리말을 잘 듣는 대통령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사다리 났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을 표현하는 가장 짧은 말은 뭐죠 술 안 먹는 윤석열 그러면 저 사람도 디시전 메이커에 자리를 주면 우리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포트 해준 다음에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뭘 서포트하는 거냐 결국 김건 여사 정리하는 데 서포트하는 거죠 김건 여사를 정리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뭐 하여튼 이 관계를 어떻게든 해체를 시키든 간에 보수의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첫 번째 계단이라고요 김건 일 정리하는 일은 그렇죠 이 뭔가를 그게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관계를 일단 정리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이준석도 못하고 안철수도 못하고 그나마 뭐라도 지금 들어가서 할 수 있으려면 한동훈 대표 아니면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니까 뭔가 독대를 요청한다든지 왜냐면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이너서클에 찔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시키고 그걸 해가지고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 보수층이 막 단결을 하고 야 한동훈이 해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돼서 막 열광적으로 흐르면 드림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배팅을 한번 해보는데 그게 안 되고 서로 막 빵 터져가지고 이게 이상해졌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윤석열 정권과 용산과 여당이 붕괴해버렸다라는 상황이면 임기가 아직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기가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범보수의 리모델링을 그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왜 조선일보가 갈피를 못 잡는지에 대한 시사아저씨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지금 본진이 폭파 안 되는 손에서 본진을 때려야 돼요 까다롭네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까다롭네요 그리고 폭파가 된다면 폭파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까지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돼요 본진이 다 폭파가 돼버렸다 다시 빨리 만들어야죠 다시 빨리 커맨드 센터 짓고 이거 너무 옛날 비유인가 제가 최근에 알아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공부했습니다 엔젠트하고 빨리 하여튼 정비해가지고 범보수의 전개개편이든 그게 이준석이 하는 거든 오세훈이 하는 거든 다시 집을 짓고 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교안 체제 무너진 직후 같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반한점 안 돌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뭔가가 크게 뻐그러져도 시간이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요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의 임기는 되게 중요한 방패막입니다 보수의 기술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뭔가 리노베이션하고 뭐 이럴 시간은 있으니까 일단은 되든 안 되든 한동훈이라는 폭탄을 일단은 밀어보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아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본진이 폭바될 수도 있다는 게 한동훈을 놓고 한번 이프를 집어넣어 보면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자꾸 말을 안 듣는다 혹은 여기서 한동훈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용기를 내지 못한다 특검 앞으로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특검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한테 뭔가 더 가혹한 조치들이 취해질 거예요 대통령의실에서 그리고 나면 멘탈을 부여잡지 못하면 자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명태규 씨 케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명태규 씨가 지금 하는 일은 본인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본인 성질을 오늘 폭발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검찰 앞에 갔을 때 본인한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들을 지금 본인이 터뜨리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럴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V제로하고 가장 가까웠던 외부 인사니까 서로 까죠? 그러면 한동훈은 거기에서 윤석열과 싸우는 줄 알았겠지만 결국은 한패로 수사받는 수가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약간 재밌게 지켜보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팝콘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그냥 아무런 긴장 없이 보는 오자대선 이런 것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맘이 편할지도 모르죠 다만 우리는 지금 보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한 한동훈만 믿고 갈 수 없어요 다른 기능을 탑재한 누군가를 세이브해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옵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데뷔할 때를 생각해보면 물론 노력의 결과입니다만 보수의 천운이기도 해요 그전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이런 신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그 신상 언제 나왔습니까? 대선 치르기 7개월 전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한동훈은 몰빵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보수 전체가 그래서 이 얘기를 빨리 끝낼 겁니다 오세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시장이잖아요 계속해요? 뭘요? 임기를 다 채워요? 물론 임기 다 채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선 준비하면 되니까 만약에 탄핵이 없다면 최대한 이 지금의 지위를 끌고 가야겠죠 이 난장판 난전에 뛰어들어봐야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전략 근데 이명박 전략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의 전략이 승리로 완성되려면 민주당이 분열해야 돼요 아 그건 또 상수가 했군요 네 근데 그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얽혀있기도 하거니와 오세훈 시장은 당장의 어떤 운 엄청난 운의 버프를 몇 번 더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본을 쓰다 놀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양상훈 주필이 된 것처럼 주자가 없어요 네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많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목이 다 날아갔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그리고 피주머니로 쓰인 뒤부터 안철수를 대선주자로 보는 사람은 나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파도 사라졌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방송입니다 끝났어요 아니요 일본 얘기하죠 그것은 아기 싫다는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프로넥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고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주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입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주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알 바이오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푸르넥의 후기가 있어서요 박땡재님의 후기입니다 적립금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먹으라고 한 세트 모든 종류가 있는 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니까 다들 미심쩍게 하나 둘 집어드시더니 아 이거 요파씨 공방 대기실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 맞습니다 춘천에서 다크 화이트 요거트 순으로 사라지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콜라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난 반대인데 아무래도 다들 콜라는 이상한가봐요 미국인이시니까요 전들 미국인이라고 매도합니다 어떤 분을 애틀랜타는 콜라의 고장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코카콜라 펩시 타도 그러다가 UI 디자이너 분이 개발자인 남편분에게 한 개를 갖다 주셨고 굉장히 맛있었다는 리뷰를 받았습니다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가 너무 맛있는 거지 저도 미심쩍게 마지막에 콜라 먹어봤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회사 메인 개발자 분도 간식을 잘 안 드시는데 콜라맛은 잘 드시더라고요 콜라맛은 개발자에게 인기가 있나 봅니다 자 개발자 IT노동자 여러분들 잘 들어두십시오 콜라맛 푸르네 추석 지나고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 더 살 것 같아요 다들 말린 과일 스낵을 좋아해서 만족 중입니다 비싼 게 문제지 인기 없는 건 아닙니다 죽어도 이 아이템은 아 그리고 제가 먹어본 바로 말씀드리자면 훌륭한 와인 안주입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결론이 이상한 후기였지만 만족한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 적외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프리미엄 웰빙 간식 푸르넥 개발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니 저도 콜라맛 괜찮았어요 한 번 트라이 해보세요 네 하지만 개발자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시사아저씨 문답입니다 타이밍이 애매하네요 뭐가요?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번 총리 대신이 누가 되었는지 아시게 돼요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라디오 시사 프로처럼 기시사 후미오가 왜 관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짧은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좀 이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거나 탄핵을 당하지 않는 이상 임기를 채웠거든요 근데 일본의 총리 대신들은 임기를 못 채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죠? 내각제여서 그렇죠 모든 내각제가 다 그렇지도 않잖아요 내각제에서는 그러니까는 내각제의 제도적성이 있는데 내각제라는 것은 선거를 치르면 총선을 치르면 그 총선을 치른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선을 치르면 정부가 새로 구성된다라는 게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 총선을 치른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이 국회의원의 임기에 따라서 치러지기도 하지만 갑자기 치러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치러지느냐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면 갑자기 치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많은 나라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국회 해산이 잦아서 그렇죠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게 되는 계기 중에 또 하나는 국회가 또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해요 너는 너무 정치를 못해 우리가 불신임안을 제출해볼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불신임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총리는 국회 해산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국회를 해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잦은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에 민감하냐면 총리가 정치를 못해서 지지율이 낮으면 국회가 해산돼서 선거를 당장 치르게 될 경우에 선거에 지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여당이 그러니까요 진단 생각은 하나 봐요 진적 거의 없으면서 네 일본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총리의 지지율이 낮으면 총리를 바꿔야 돼 라는 얘기들을 그래서 합니다 선거를 언제 치를지 모르는데 어떤 정세가 펼쳐져서 선거를 언제 어떻게 치르게 될지를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총리 지지율이 낮은 총리를 갖고서는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 우리가 질 수 있어 정당 지지율을 높여놓는 게 일일 미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지율이 높은 사람으로 총리를 바꿔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총리는 집권 여당의 총재 즉 대표가 총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즉 대표 선거를 하면 그게 그 총리 선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민당은 그 선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기시다우며 총리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왜 낮아졌냐 그러면 별로 근데 그렇게 지지율이 낮아질 만한 큰 사건 같은 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짜잘한 사건들이 쭉 있긴 했어요 기시다우며 아들이 사고를 친다든지 밉상인 모습을 노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경제정책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한데 그 리더십에 문제가 좀 있어요 고구마 리더십에 워낙 기시다우며 총리가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기도 하고 그냥 가만 두면은 계속 지지율이 원래 떨어지는 스타일의 정치인입니다 그렇더군요 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별로 족적이 없고 성과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티가 나지 않아가지고 지지율이 쭉 떨어지는 와중에 이 사람이 근데 가끔 부스터를 한 대씩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 윤손녀로 나이토료를 만나면은 그러면은 부스터 지지율 부스터 한 번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도 외교는 기시다네 이렇게 좀 돼요 힐러하면 윤석열입니다 네 기시다우며 총리가 이렇게 아 정신을 잃고 막 누워있을 때 어디선가 윤손녀로 나이토료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다이좋 못했을까 도노 이러면서 네 기시다 도노 다이좋 못했을까 아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그럼 아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제 네 이래 왔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래 왔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고 저는 그게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베 총리 사망 전후에 기사들을 쭉 뒤져보다가 일본이 참 이상하고 사회 분위기가 역시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총격범은 테러범이잖아요 근데 그 테러범이 통일교와의 정치인 앞에 유착을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테러범이 말하면 무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흥미로워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취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일본 언론 진짜 수동적이다 테러범이 편집국장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통일교와 일본 정치인들의 유착관계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열심히 또 드립다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회 분위기야 그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아베 국장 문제인데 기시다 우묘 총리가 또 사실 본인이 총리가 될 때는 파벌이 다르고 아베 신조랑 파벌이 다르거든요 아베 신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청화회라고 하는 극우 파벌인 것이고 아베파라고 하는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는 괭지회라고 하는 이쪽 파벌이라서 온건파여가지고 파벌 소속이 원래 달라요 친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근데 아베 내각에서 2차 아베 내각에서 이제 파벌 안배를 하느라 기시다 총리를 외상 외무상으로 기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관계도 있고 하고 또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 파벌에서 또 총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양보를 해준 거거든요 그쪽 파벌에다가 이런 은혜도 있고 하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줍니다 근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임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뭐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근데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은 그 스캔들 문제 사학 문제 사학 스캔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꽃을 구경하는 모임입니까 그렇죠 뭐 있어요 그런 이제 유착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로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암살범의 이제 통일교회 관련된 유착 관련된 주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을 치러주느냐가 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를 들면 비리라든가 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을 쫙 끄고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에 쏟아지는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자금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비자금 문제도 또 자기 비자금이 아니여 또 어디서 터졌냐면 아베파에서 비자금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여기 파벌 파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파등록제 개념이기 때문에 파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행사를 했을 때 이 회계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돼요 근데 파벌에서 회계를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고 비자금을 만들어 썼다라는 게 일부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본인계파도 아닌데 왜 유탄을 맞는 겁니까 총리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대응을 대응을 못했다 아주 빠르게 아베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어 이렇게 어어 한 거예요 또 그리고 아베파뿐만이 아니고 니카이파 니카이도시 일어나는 사람이 이끄는 파벌이 있어요 니카이파 일부에서도 이런 게 또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파벌들이 다 사실은 파면은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막 커집니다 자기 기시다파 해산한 것도 그것 때문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해 근데 뭔가를 해야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잖아요 뭔가를 해야 해 라고 했을 때 뭔가를 해야 해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100을 요구하기 전에 100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100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100을 요구할 때는 200을 해버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뭐가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시다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100을 요구할 때까지 0을 하다가 100을 요구하면은 50만큼 하는 게 기시다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한 한동훈이잖아요 뭐 그런 우리도 뭐 비슷하게 겪는 일이죠 강단 없다 결정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자민당에서 그러면은 파벌을 다 해체합시다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파벌을 다 해체합시다 그러면 근데 그럼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파벌이 어 알겠습니다 하고 쭉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 아베파는 일단 해산 결정을 일단은 저희가 한번 논의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미적지근하게 해산을 하느니 마느니 최근에야 이제 해산 결정을 다들 하고 그것도 아베파 해산 아베파가 지금 어쨌든 진원지니까 당연히 해산을 하고 니카이파는 뭐 그 이끌던 사람이 어쨌든 은퇴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의미가 좀 없긴 한데 아무튼 거기도 해산을 한다고 하고 참고로 파벌은 법적으로 등록되고 그렇죠 공식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태기파라고 모태기 도시미스 간사장 간사장이 이 사람 우리나라로 3년 전에 이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사아시하고 우리로 따지면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큰 책임부터 져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 또 미적지근하게 또 아니 우리는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왜 해산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딴소리 하다가 자민당 사무총장 자민당의 당대표가 기시다 홈이 오고 사무총장이 모태기 도시미스인데 모태기 간사장이 내가 왜 해산해야 내는데요 이러다가 파벌이 막 깨지게 생겨요 사람들이 나가고 막 이럽니다 너무 미적지근하잖아 그래서 아 해산할게요 아소다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민당의 영원한 1인자는 아니고 아무튼 지금 1인자 아소다로는 우리는 연관이 없으니까 해산 안 할 건데 여기는 해산 안 하기로 해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별로 단호하게 하지 못했네 이래가지고 자민당 지지자들이 실망했군요 조치가 된 게 없다 뭐가 잘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온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거죠 자민당의 역사에서 파벌이 일거에 사라진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막 해산을 한다고 해놓고도 다시 살아나고 본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움직이던 방식이 있는데 그렇죠 해산했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늘 그래요 그리고 멀리서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 일본 선거의 가장 큰 특징 후보가 겁나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열댓 명이 있습니다 총리 되신 후보가 좀 정리돼서 등록한 건 아홉 명 아홉 명 그래도 많네요 그리고 다행히 이건 안 틀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결선에 올라갈 것 같은 후보가 세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근데 그 세 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세 명 모두 일본 언론들을 몇 개 뒤져보면 파벌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이런 때가 있나요 이번에 파벌들이 다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구도 자체가 그럼 파벌이 지금 죄진 상황이잖아요 파벌이 죄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등록된 파벌들이 그래서 자민당 당원 및 당우들이 거기서는 당원 및 당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민당 당원들이 파벌 소속 의원들을 많이 지지를 안 했습니다 많이 지지를 보내지 않아요 무파벌인 것 같은 사람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겉도는 것 같은 전통적인 비주류이자 무파벌인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예요 자 세 명의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예전 자민당 간사장 이 사람은 이 아베 신조 때부터 계속 아베 신조한테 개기던 사람인데 그때도 무파벌이었는데 무파벌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파벌을 만들었다가 자기 파벌을 만들었지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그것이 와야 되고 뭐 이래 와서 파벌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은 총재선거 있으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꾸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약간 박용진 같은 스타일인가요? 민주당으로 치면 아니요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 다소는 아니니까 민주당으로 쳐서 요즘은 적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시장이 사라지셨고 네 그러네요 아무튼 이 사람은 영원한 이인자처럼 자꾸 나왔어요 아베 신조 시절이 워낙 길었으니까 아베 시절에 계속 아베한테 대드는 듯이 나왔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고이지미 신지로 고이지미 주니치로의 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이죠 80년대생입니다 펑클 색조 네 가장 유명한 바로 그 사람 고이지미의 차남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무파벌이다 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뭐 아베파의 이제 조상이 되는 파벌의 소속이었으니까 고이지미 신지치로 대충 뭐 가계를 따져보면은 그게 맞는데 그러나 이 사람의 행보 자체가 그렇게 이제 극우 파벌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었고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또 대뜸 누가 뭐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부부별성을 얘기해가지고 선택적 부부별성을 얘기해가지고 오늘의 중간 질문이 그겁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이라는 게 한국인은 별로 이해하기 힘든 알파벳 문화권식의 패턴 며느리가 성 바꾸기 이거를 안 해도 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사회를 뒤집어 놓고 고이지미 신지로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일본인들이 싫어하는 얘기였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도 자민당 지지층이 좋아하지는 않는 이슈예요 여성가족부 해체 자민당 지지층은 전통을 중요시 할 거 아닙니까? 보수층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보수층이 총선에서 그거를 굳이 고이지미 신지로가 자기 선거에서 굳이 그걸 걸었다고 하면 이해하겠다 왜냐하면 중도층 공략이 필요할 테니까 근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우리한테 그걸 지지하라고 하면 그거는 무리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한국 미국 대선 같은 걸로 지금 고이지미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일반 유권자가 뽑는 것도 아니고 당원이 뽑는 거잖아요 당원이 반?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반 그게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숫자만큼 당원에 대해 표를 준 다음에 모든 당원이 투표하면 그걸 국회의원 숫자만큼 나누더군요? 이게 말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데 좀 회개했어요 저는 국회의원 숫자로 점수로 환산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458명인가? 그러면 자민당 당원이 20만 명 된다 치죠 그럼 20만을 458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고 아무튼 별성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고 걔가 아니죠 그 양반은 펑크색자 그런 거고 부호별성은 자민당 지지층은 좋아하지 않는 이슈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번에는 좀 바람이 부는 듯 했으나 조금 뒤에 아마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번에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얘기해도 돼요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처음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고이즈미 대세론 이런 얘기를 퍼나르는데 퍼나르는 기사들 많이 보다 보면 복붙한 기사들도 볼 수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인 촉이 드는 거예요 아닌가 본데 설명해 주세요 구도가 어떠냐면 이시바 시계루라는 사람은 원래 지방표에 강해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당원들의 표 분석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도시에 있는 당원층하고 지방에 있는 당원층이 인식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지방에 있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고전적으로 이익분점, 이익균점 이런 거를 중요시해서 즉 도시에 있는 당원들이 고공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즉 상층 이슈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개혁 이슈 앞으로 정치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비장은 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방 당원들은 아 이게 이 사람이 돼서 우리 지방에 어떤 이익이 있는 거냐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시바 시계루가 왠지 모르게 이제 어쨌든 지방표에 강했어요 전통적으로 아베 신조 때부터 아 이완구 우리로 치면 지역 이장우 지역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책을 잘한다는 의미지 왠지 그냥 그랬어요 이거는 정책적으로도 이제 좀 말이 좀 유려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우리나라 보수도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강남소초 송파가 좋아하는 보수 정치인이 있고 TK가 좋아하는 보수 정치인이 따로 있고 근데 이시바 시계루의 또 강점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밀리터리 오타쿠예요 오 밀덕 그게 강점이 돼요? 뭔가 내세울 수 있잖아요 나는 밀덕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긴 병사들이 평소에 전투식량을 먹는다고 오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했으니까 윤 대통령 전문성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아 그렇죠 그건 음식 전문성이에요 군 전투식량은 군에 대한 전문성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전문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 있죠 음식의 장르지 군의 정책이 아니다 그게 군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지지의 영향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아 밀덕이면 자민당의 지방에 있는 이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건 평화헌법을 싫어하는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포지션이 근데 묘해요 밀덕이고 그래서 뭔가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군사적으로 강해짐을 통해서 또 뭔가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브랜드가 이거잖아요 자위대 이름 국방군으로 바꾸겠다 네 하여튼 밀덕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평화헌법 체제를 깨부수는 가장 상징적인 거거든요 자위대 이름이 군으로 바뀐다는 건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항상 길고 복잡해요 아 근데 그걸 그냥 극우식으로 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그런 나는 전문성이 있어 같은 걸 섞어가지고 전달을 해서 음 좋은 타당한 말이고 같이 느끼게 하는 거군요 개그 이번에 나온 개그 중에 이런 개그가 있어요 질문이 아침 식사는 연어로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면 이시바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일단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부터 일단 정해봅시다 김민혜 화법 그리고 저는 피인님 화법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침을 먹는다면 일본식인가 서양식인가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본식을 먹는다면 밥과 반찬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러면 이제 시간이 다 끝난다 아 그러면 그건 전 세계의 20년대 트렌드인 마린 르펜이나 보우소나루나 트럼프의 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일본 정치인 보수 정치인의 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신중하고 말투도 말투도 막 연설 같은 가두연설 같은 거 할 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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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뭘 조리 있게 뭔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톤으로 설명하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군수도 못하는데 그러게요 뭘 쭉 설명을 해요 가두연설을 이런 캐릭터인데 아무튼 그렇다 근데 고유지민 신지로 같은 경우에는 젊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가 어떤 선거냐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정치자금 문제나 비리 비자금 이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선거인 거고 도시의 당원층에서 볼 때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게 절실한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아마도 그러면은 고유지민 신지로 바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뭐 보고 씁니까 일본 언론 보고 쓰잖아요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 그 예상을 많이 한 거예요 아 일본 언론도 우리나라 보수 언론하고 비슷한 고민이 있는 거군요 이게 고유지민 신지로 할까? 그렇죠 고유지민 신지로 바람이 좀 있을 것 같아 한동훈으로 할까? 한동훈이 본질을 폭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고유지민가 실제로 턴쿨 색자 이래가지고 좀 말이 저 사람 생각이 좀 없나? 이런 이미지였지만 트위터가 사랑하죠 그래서 이번에 근데 출마 기자회견하고 이럴 때 보니까 말을 조리있게 잘하더라 아버지처럼? 아버지도 조리있게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매력있게 말하는 법은 알아요 그렇죠 좀 웃긴 스타일인데 별명이 이제 헨진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별명이에요 근데 아무튼 고유지민 신지로는 그래도 말 멀쩡하게 했네 그래도 나름 기대치가 워낙 낮았으니까 정책적인 인사이트도 있는 것 같네 뭔가 이래서 약간 뜨는 국면이 있었어요 고유지민 신지로를 뒤에서 누가 미느냐 스가 요시이 대갑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전 권방 장관 스가 요시이 대가 지금 파벌들이 힘이 약해졌을 때 스가 요시이 대가 파벌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가 요시이 대가 파벌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귀합을 해서 의원들을 귀합을 해서 의원층에서 밀어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요 그래서 아마 고유지민 신지로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고유지민 신지로 대세론이 약간 형성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근데 그러면 이시바 시계루랑 고유지민 신지로가 결선에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후보가 9명이니까 9명이니까 반드시 결선 투표를 할 것인데 고유지민 대 이시바 결선 구도가 되면 지금 한쪽은 지금 자민당의 양대 킹메이커가 스가 요시이 대하고 아소다로거든요 그럼 이제 스가 요시이 대는 고유지민 신지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리로 스가 총리의 의도는 확실하다 아소다로가 남잖아요 그럼 그러네요 결선 투표에서는 아소다로가 누굴 지지해야 되냐 이게 남아요 이게 참 들은이 늘 답답한 일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시바 저 노인네가 누굴 지지해야지 그게 중요한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볼까 그게 이시바는 아닌 거죠 시계루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시바 시계루는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아소다로가 왜냐면 이시바 시계루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아소다로도 총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시바 시계루가 막 물러나라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베 신조하고 아소다로하고는 어쨌든 거의 공동정권이었잖아요 근데 아베 신조랑 이시바 시계루가 안 좋았잖아요 왜냐면 이시바 시계루가 계속 아베 신조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구원 그렇죠 이준성 안철수 더군다나 아소다로는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게 파벌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조직력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소다로가 안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고이지미 신지로를 결국은 아소다로가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이지미한테 간다 이시바랑 고이지미가 결선 진출하면은 고이지미가 된다 요런 계산이었어요 처음에 원래만 죽 밀어줘도 고이지미가 유리하다 어느 정도 당원들이 고이지미가 개혁적인 어떤 총재가 될 것이야라는 분위기가 쭉 잡히면은 고이지미가 유력하다 그래서 요렇게 분석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치기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쉬운 이해 같은 거 있겠죠 젊으면 무조건 좋아하고 40대 총리 블라블라 하며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보순어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토론을 계속 거치면서 고이지미 신지로가 그렇게까지 사실 또 정책적인 인사이트가 좋지가 않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경선 도전 때 많은 보수 언론들이 걱정했던 거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 그리고 펀쿨색 같은 얘기를 슬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본질을 벗어나지 못했군요 부부별성도 기분 나쁘지만 또 뭘 얘기했냐면 해고 규제 완화를 얘기를 했어요 노동개혁 해고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 아무리 자민당 부수가 보수지만 아베노믹스 얘기할 때 아베노믹스에서 해고 규제 완화했습니까 오히려 아베노믹스는 임금을 올려줘야 돼 뭐 이런 거였거든요 16년 대선 때 새누리당 캠프는요 3인당이었어요 완전 3인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놓는 것들은 다 복지 증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쉬운 해고를 하고자 했지만 청거할 땐 꺼내지 않는다고요 일본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그렇겠죠 보수는 기본적으로 속내를 안 드러내는 게 기본입니다 선거를 앞두면 그리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시절에 사실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많이 밀어붙였는데 그 시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그랬지 그 다음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시절에 다케나카 헤이조라고 그 당시에 재무대신을 하면서 그 욕을 다 먹었던 인사가 있는데 거기도 고이즈미 신주로 민다더라 고이즈미 신주로 뒤엔 누가 있는 거야 그 기분 나빴던 그때 아니야 뭐 이런 한국인들의 IMF 트라우마 같은 거군요 그때 힘들었던 그때식으로 가자는 거 아니야 니트가 양산되고 말이야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저거 뭐 알고 하는 얘기야 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 보수표 이제 완전히 그 보수표 아베 신조 총리 시절에 아베 신조가 스캔들만 없었어도 좋았을 테때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보수표층에서는 보수층에서는 원래 지금 이제 고바호크라는 후보가 있어요 자칭 고바호크 호크가 뭡니까 호크 매죠 난 매파야 아 미호크 그래서 고바야시 다카우키인가 고바야시 다카우키인가 라는 이름에 아 별명이 그거 근데 자기 자칭 고바호크 호크다 이 사람도 젊어요 원래는 니카이파 소속인데 그 고파에 속할 만한 의원들은 이 사람을 좀 밀어야 되지 않아? 라는 게 있었어요 고바야시 다카우키라는 이 후보를 좀 밀자 그래서 한국 언론도 야 이게 그러면은 고바야시 다카우키냐 고이즈미 신주로냐 이런 젊은 후보들이 일본 정치를 흔들고 있군요 이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고바야시 다카우키를 당원들이 밀기에는 또 너무 애송이다 이 사람이 매파인 건 좋은데 너무 애송이야 우리가 밀기에는 이준석 앞에 장해찬 같은 거 라는 분위기 속에서 다카우치 사나에라는 후보가 후보 등록에 성공을 합니다 애초에는 후보 등록이 어렵다고 봤어요 20명의 추천인을 모아야 하는데 다카우치 사나에는 불안해해요 의원들이 사고친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에요 마린 리펜보다 무섭다고 생각하나봐요 일단 말실수가 뭔가 있다 항상 왜냐하면 이분이 좀 견해가 극단적이에요 항상 맞아요 극우적으로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록을 보면 대선 때 튀어나온 홍준표 어록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럼 비슷한 칼라가 있고 네 극우적으로 극우적으로 이제 좀 뭔가 실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고 뉴클리얼 에이디죠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미숙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다행히 경제를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다만 중국은 혼내줄 수 있어 저는 되게 재밌는 실험인 것 같아요 핵무기 들이자고 하고 이 사람이 네 원전을 늘리자고 하거든요 네 제가 괜히 뉴클리얼 에이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우리나라에는 좋아해주는 어르신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과연 일본에는 얼마나 있을까 이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후보 등록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후보 등록할 때 추천인 20명 얘기할 때 20명 중에 가장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치자금 스캔들이 없는 녀석들로 20명 채워야 된다가 이 9명의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20명 명단 작성하는데 왜냐면 추천인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추천한 사람 20명을 누구로 채우느냐 상당히 고민을 해서 막 아소파에서 꼬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카시 사나이는 그 20명 보면은 정치자금 스캔들 걸린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다 힘들었던 거예요 20명 채우기가 일단 숫자만 채운 거군요 그렇죠 거의 등록을 못할 뻔했는데 등록을 어거지로 한 거예요 근데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이 9파 당원들이 어? 다카이치 씨는 좀 믿을만해 다카이치 사나이는 옛날에 아베 신조가 이 사람을 지지한 적이 있거든요 아베 신조가 총재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씨를 한번 해볼 만해 이런 적도 있거니와 그래서 뭐 리틀 아베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너무 싫은데 이 자미장 지지층은 중국이랑은 영토 분쟁도 하죠 생가쿠 열도 영토 분쟁도 하죠 최근에 사건도 있었어요 그 심천에서 일본 어린이가 중국인에 의해서 사망했거든요 우리나라 토핑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중국을 혼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 다카이치 사나이 상밖에 없어 이러면서 당원 표심이 다카이치 사나이로 쭉 모여요 안중 표심 네 여론조사를 쭉 했더니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삼강구도가 짠 만들어졌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면 티비아사에 이런 데가 의뢰한 데는 1등 이시바시게로 2등 고이지미 신지로 3등 다카이치 사나이 이렇게 되지만 니테르라고 있습니다 일본 테레비 니테르라는 데서 의뢰한 걸 보면 1차에서는 이시바시게로가 1등 그 다음에 거의 2, 3등을 비슷비슷하게 고이지미 신지로랑 다카이치 사나이가 비등비등하거든요 이러면 결선을 무조건 치르고 결선을 누가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1차 여론조사가 그랬거든요 2차 여론조사에서는 셋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3차 여론조사에서는 1등 이시바시게로 그 다음에 2등 다카이치 사나이 3등이 좀 떨어지는 고이지미 신지로가 나왔어요 거의 고이지미 신지로가 14%인가 그렇고 엄청났네요 즐겁고 섹시하게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20% 중반 그 다음에 이시바시게로가 아마 30% 나오고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일본은 과연 트럼프를 배출할 수 있는 나라인가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선에 그러면 2명 진출하는 거잖아요 고이지미가 안 가고 이시바시게로랑 다카이치 사나이가 결선에 진출할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맞으면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이 제도가 어떻다고 말씀드렸냐면 반은 당원당호표고 반은 의원표잖아요 그렇죠 의원표를 확보했느냐가 문제인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원들 사이에 불안해한다 이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의원표 확보력이 좀 약해요 근데 이시바시게로도 의원표 확보력이 약합니다 다 무파보라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다카이치 사나이는 심정적으로는 아베파예요 네 심정적으로는 아베파인데 아베파의 지금 멤버십 자체는 없기 때문에 또 잘 이게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안하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많이 지지를 지금 안 해요 근데 지금 의원들이 지금 50명 넘게 지금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게 고이지미 신지로예요 또 고이지미 신지로는 당원표는 빠지고 있는데 의원 숫자는 이미 채워놨어요 스가 유시대 등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변수긴 한데 원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고이지미 신지로는 아직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긴 한데 근데 당원 여론이 이렇다라는 축에서 예를 들면 아소다로 같은 사람이 이시바 대 고이지미 구도는 너무 싫어 난 차라리 다카이치가 되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아소다로가 그러면은 의원들 자기는 파벌이 있으니까 지금 결정 못한 의원들이 거의 그래도 한 70명에서 90명 될 거거든요 결정 못한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아소다로 같은 사람이 그냥 다카이치 사나이 밀자 이러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결선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시바 대 다카이치 구도로 결선을 치르잖아요 이시바는 의원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카이치 사나이로 쏠릴 수도 있다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그 구인사가 총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시나리오로 가면 그러면 그건 2015년 미국 공화당의 경선 그림이에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건 대선 때보다 공화당 경선 때 훨씬 심했어요 장난이지 뭐 의원들이 안 도와줄 텐데 그죠 그죠 의원 지지자들이 안 도와줄 거고 대의원들이 안 도와줄 텐데 다 같이 정신 나갔다고 했었죠 네 근데 다 같이 갔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 4년간 진행되잖아요 및 롬니의 후예들 존 맥케인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공화당을 자위반 타위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이 살벌한 저 뉴클리어 레이디 아래로 모여든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한 2년 4년 동안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윤석열호 다이또려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진다 왜요 또 잘 지내면 되지 그게 그나마 물을 또 채워주면 되지 반잔을 아 근데 여기 다카시사나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경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컵이 아주 클 겁니다 자 그래요 다케시마의 날 지정 이런 컵이죠 광고를 듣기 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또 들어요? 우린 광고가 많단 말이야 다른 유튜브들하고 달라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고치겠다는 사람 그리고 핵이란 약은 다 드리겠다는 사람 다시 말해 평화원법을 끝장내겠다는 태도는 똑같은 사람들 이 결선을 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를 광고 듣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제조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간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추석이 지나고 다들 뭘 드셨나요? 혹시 근데 저 명절 음식을 해드시나요?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갈 때마다 계획을 잘 짜고 가야 됩니다 한 끼에 얼마나 먹어야 내가 끊임없는 음식이 밀려듬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구나 음식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진짜 컨벤셔널 추석이었군요 점심 먹으면 과일 먹을래? 과일 먹고 나 송편 먹을래? 송편 먹고 나 전 굽는데 하나씩 주워 먹어 그러고 나가면 저녁 먹어 저녁 먹고 나면 술 먹어 술 먹고 나면 안주 먹어 24시간 먹기로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구색이라도 낸답시고 딱 한 번 전 골목에 가서 전을 저희가 사가지고 가본 적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면에서 명절같이 하는 명절을 보내는 집이라서 그 정도는 몰랐네요 이런 명절을 보내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먹기가 싫었습니다 도시에 짱 박혀있는 사람들도 똑같긴 똑같은 게 언젠가 실수로 많이 먹을까 봐 연휴 중에 계속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얘기를 해요 야 성공했다 이번에 조금 먹었다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뭘 채웁니다 기름진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뭔가 허락되는 기분? 피자를 시키든지 양념 시키든지 시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평균은 맞추더라고요 어쨌든 저처럼 시골에 가셨든 도시에 계셨든 혈당이 다들 명절 동안에 많이 오르셨을 겁니다 체중계를 피하고 건강검진을 피한다고 다시 건강한 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건강검진 빨리 받으세요 겨울이 다가와요 네 관리를 해놓은 수밖에 없습니다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와 함께요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583만 명이나 된다네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게 뻔하거든요 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가고요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잎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권고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2배를 담은 비타민 B군 3종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작고 아담한 최장을 갖고 있나 인종을 한탄하지 말고 한번 도움을 받아 봅시다 그렇습니다 추석배 꺼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참에 마음을 먹어봅시다 한일 비전포럼인가 하는 아주 훌륭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야에 혹은 학계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말저말 노인네들이 거들고 그걸 이제 정리해서 중앙일보 같은 데서 소개해주고 뭐 그런 겁니다 이번에 했던 한일 비전포럼에 고대 정외과 박홍규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해 초인가요? 그 일본의 사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했던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을 만들어야 된다 주어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주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신 말씀일 거 아닙니까? 국고 좋고 사이에는 탄핵이 오지 않는 이상 그럴 테니까요 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걸 한일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네 한일관계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했다 대충 이런 말이겠죠 임기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에 박균 총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긴 취할 건데 내 광고 듣기 전에 시사엘 씨가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미는 물컵은 컵이 아닐 것이다 벙커 CU통 같은 걸 줄 것이다 각가지 사나이가 되면 네 트럼통 같은 것을 누가 돼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좀 뭐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되면 우리 나이든 저 이시바 시계루가 되면 혹은 고이지민 신지로가 되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근데 몰라요 사실 이 고이지민 신지로의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이지민가 무슨 말 할지 고이지민 본인도 모른다 네 그게 또 고이지민 주니치로도 똑같았어요 사실 그 아버지도 외교어나 안보 쪽에 전문성이 있진 않았거든요 고이지민 주니치로가 네 고이지민 주니치로는 실제로는 표 많이 얻었잖아요 저 북한의 납북자든 문제 해결할 거다 이런 걸로 히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고이지민이도 고이지민 주니치로는 원래 이력이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보건복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우정개혁 뭐 이런 것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는데 외교 안보 쪽에는 이제 어떤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자기가 총재가 될 때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당시에 낙하손해파나 이쪽에 내가 그래 야스쿠니 신사 이런 거 참배할게 이걸 약속해줬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은 질릴 수 있었다도 있어요 그 부빌수교나 이런 것도 그런 어떤 그동안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메임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질릴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트럼프 외교잖아요 윤석열이랑도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요 네 고이지민 신지로도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내놓은 어떤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견해를 얘기한 적이 없고 다만 영화 친구를 뭐 7번인가 봤답니다 아 네 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뭐 유상범하고 뭐 해야 될지 아무튼 뭐 아무튼 뭐 그런 것의 전부여서 사실은 이분은 뭘 할지 모른다 뭘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시바시게루는 뭐 군대를 갖자는 주의이긴 하지만은 주변국들하고 마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서 군대를 가짜를 어떻게 실현할 건지는 뭐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요 주변국하고 마찰을 하는 이슈를 굳이 밀어붙이는 걸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되긴 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정권교체가 되면 반발이 엄청날 텐데 그것도 들어보겠다 정도의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면 강제동원 문제랄지 그러니까 역사에 관련된 문제랄지 그런 거 자체를 다 부정하고 없던 사실로 하자 뭐 이런 거냐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바시게루 입장에서는 기시다 보다는 스텝이 느릴 수도 있다 느릴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건데 다카에 씨 산하에는 과거에 그런 일 없다거든요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가령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인식이 아사히 신문 기자가 날조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일 거 아니에요 거의 아베 신조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아 뉴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을 거여서 가장 난감한 상대는 다카에 씨 사나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국에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시나리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좋은 쪽으로 가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최소 다음 총리가 2년을 한다 근데 우리 2년을 할지는 몰라요 1년을 할지 6개월을 할지 지금 그건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장이면 의회 회사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막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임기를 한 번이라도 채운다 네 그러면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아무런 변괴가 없다면 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파트너 세 번째 파트너가 될 텐데 그러면 기시다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제3의 후보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기시다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얹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근데 그건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겁니다 컵이 뭐든 간에 채워줘 따라줘라 아 술잔은 채우는 거지 네 술 술잔이 뭐 크면은 안 채워줍니까 술잔이 뭐 맥주잔이면 안 채워요 흑기사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죠 술 못 마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술잔 대신 뭐 세숫대야를 갖고 오면 안 채워줍니까 술꾼이 야 이러면서 채워주지 흑기사를 해준대요 헤어질 결심 같은 거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잔이 비어있으면 그 기가 어떻든 채우지 않습니까 윤석열 누군가 2.0 선언이라는 것은 네 김대중 오부치 2.0 100% 예상 가능한 얘기예요 뭐냐 1 경제적 문화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밀착하는 것이다 저는 내년에 KBS에서 일본 노래 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노래 튼다 1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해왔던 대일 외교에서의 전향적인 자세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세게 굴 테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도 해줄게 이것도 이제 양쪽의 컵에 물붙기죠 그러는 과정에서 자민당의 변화 자민당의 성격의 변화까지 한꺼번에 획착하는 무서운 외교입니다 자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무현의 대일 외교와 김대중의 대일 외교라는 건 공격적이죠 이만큼 들어와 그럼 너네 비행 초객이나 배 같은 걸 우리가 부술 수도 있어 그거 감안하면 우리 친하게 지내 라는 액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이걸 혼동시킵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자 1 그래서 일본 노래 튼다 일본 노래 튼다 김희가우 튼다 2 한 일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서 한미일 동맹을 동맹이라고 안 하겠지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아주 짱짱하게 한다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짱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한 일간의 군사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원래 전제조건이 뭐냐면 원래는 과거사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BS에서 일본 노래를 틀기 위해서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또 일본 제품을 우리가 수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역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 근데 마치 반대로 따지잖아요 일본 물품을 수입을 하고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능하면 된다고 쓰잖아요 그런 주장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자위대를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해야 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도 윤석열 머시기 선언에서는 일단 협력을 강화하는 게 먼저 나온 다음에 그리고 과거사 문제는 해결됐다 그렇죠 요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술잔이 무슨 세수대야로 오든 뭘로 오든 그것은 채워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를 더 채워줄지 모른다 뭐 넘치겠죠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는 세 국사 교과서에 점점 무언가를 슬슬슬슬 이터널 선샤인의 한 장면처럼 지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일본 구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다 자 수미 쌍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한일 관계의 한일 관계에 이런 미래를 예측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마지막 질문 이 정도까지는 예측 못했다 이 정도까지는 예측 못했다 근데 일본하고의 관계를 충격적으로 뭔가를 푸는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더 싸우진 않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잖아요 싸우는 게 anything but 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아주 친해지기 위한 뭔가의 황당한 일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이렇게까지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 왜냐하면 anything but 문재인이나 anything but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무언가의 패키지는 지금 내준 것들에 비해서 훨씬 작은 꾸러미거든요 그렇죠 굳이 비교를 한다며 이렇게까지 전력을 다해야 할 줄은 몰랐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무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순간에 최종 후보 두 명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셋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사아저씨 본인도 빨리 끝내야 되는 척하더니 한참 더 떠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광고 들은 거예요 지금? 다 했어 그래서 갑시다 우리 내일 이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시간 동안만 녹음한 애정의 정치클럽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아저씨와의 오랜만의 파일럿이었습니다 함께 불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